우리가 지금 만난 이 시대는 한마디로 재앙의 시대입니다 재난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이 가져온 문명의 발달은 환경의 대재앙을 가져왔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이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후의 이상기온이 계절 관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모든 병원마다 진찰기록부 표지에 영문 약자로 담가던 영문 약자가 인쇄가 되고 있습니다 G.O.K. G.O.L.I.D.O.S.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모든 병의 원인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만사의 인생 만사의 모든 마스터 키는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멘붕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안전지대가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전하는 시편 105편의 시편 가운데 상당히 긴 내용으로 되어 있는 이 내용은 한마디로 위기를 만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인민족을 향하신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시편 105편 4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백성 그의 택한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백성 그의 택한자라는 말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택한자라는 이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대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 백성 하나님 택한자는 누구입니까? 빌리포스 2장 6주는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본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토 오늘 그런데 택한자가 누구입니까? 에베소스 1장 4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장세전에 누구든지 그리토 예수와 안에 있는 사람을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시편 105편 43절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그의 택한자라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조금 하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토가 하나님 본체신데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택한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10편 105편 12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가 적으며 사람의 수가 적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이 많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백성 하나님 택한자들 그의 수는 적다고 말씀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암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한 받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수많은 사람 가운데 택한 받은 이 땅에 많지 않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나 사시는 택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삶에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정착이 아닙니다 이 땅은 오래 살아도 100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나그네 생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삶이 어떤 삶을 말씀하고 있냐면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 하나님 택한자가 떠돌아다닌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0편 105편 13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으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으로 떠돌아다니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편 105편에 말씀하는 성경 배경은 어떤 것입니까? 이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은 시벌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이오 한택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가르쳐서 그들은 소수의 사람이며 숫자가 적으며 나의 택한 백성 나의 백성은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으며 그들은 이 족속에서 저 족속으로 떠돌아다니며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으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편 105편이 배경되어 있는 역사적인 사실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 휘부리 사람들 이 사람들은 430년 예고배라는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430년 동안 하나님 사람들이 노예 생활할 때 100년이 4번 바꿔집니다 한 세대가 하고 한 세대가 또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430년 노예 생활은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고배라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그리고 그들은 당시에 바로 이 휘부리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오늘 추리국기에 나타나는 모시 시대에 노예 생활했던 바로 유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430년의 노예 생활은 그들은 혹독한 생활 환경에서 고족을 감당해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인구가 급속히 팽창할 때에 예고 본토인들보다도 숫자가 더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안할 때에 예고 본토인들은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역사를 보게 되면 가족 공동체는 없습니다 가족들이 모이는 것을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힘을 합치게 되면 예고 본토인들이 오히려 그들이 지배하여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가족이라는 개념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 가족들은 뿔뿔이 허터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리세우랑을 채우게 되고 온갖 노역과 구역으로 그들을 학대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평생 같은 가족이라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흩어진 이 가족들 이 과정에서 430년 노예 생활이 끝난 후에 시대는 흘러고 흘러서 또다시 이 사람들은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족 개념이 없습니다 일가 친척 생사를 그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의 은혜로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70년 만에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내용들은 유대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벨론 70년 노예 생활에서 포로 생활에서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꿈에 그리던 그 고국으로 돌아온 그들은 고향 땅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이 고향 땅 고국은 폐허더미가 되었습니다 사방이 모래사막으로 되어 있는 이 지형적인 이곳은 70년 동안 모래 바람이 쌓이고 쌓여서 자신들이 살고 있던 70년 전의 모습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곳 그리고 모래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몸은 자유가 되었지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때 초기에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들은 사방에서 약탈하는 사람들, 양육, 간식, 힘 있는 자만 살아남는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통제를 할 수 없었습니다 가축 한 마리 없었습니다 물 한 방울 구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이 지형적인 이 여건 때문에 그들은 마디나게 망년자실한 모습으로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10편 105편의 이 내용 속에 뜻하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손 여러분 결망 가운데 낚신가 없는데 하루하루 이 시대는 분명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오늘 시간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던지십니다 도저히 현실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들려옵니다 10편 105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호와께 감사하고 어떻게 감사합니까? 지금 사방이 재난인데 지금 이 시대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치료할 수 없는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극도로 불안이 하는 지금 이 자리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내일 일을 걱정해야 되는 극심한 기건이 내 가정에 찾아왔는데 하나님 뜻한지 않게 1절에 가장 먼저 하실 말씀이 너는 요호와께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왜 감사하라 할까요? 이어서 10편 105편 1절은 다음 같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하나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보금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빌리포스 2장 6절의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신 예수 이름을 불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아뢰라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10편 105편 1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무엇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는 일을 만민 중에 너는 이 사실을 알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보금입니다 계속되는 10편 105편 2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를 노래하고 그를 찬양하며 또다시 이상한 말씀을 합니다 그의 모든 기이한 일을 말할지어다 기이한 일이란 말은 신비한 그리고 기적 같은 내 상식으로 내 생각에는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을 너는 그것을 말할지어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 재난의 시대에 무신가 하나님께서 손을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신가 그분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 상식 안에서 너 생각 안에서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기이한 일을 너는 말할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성경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편 105편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 이름을 자랑하며 예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만군인 요호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토 한 번째로 주시는 예수 그 이름을 너는 자랑하며 요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편 105편 4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너는 요호와 하나님을 구하고 그의 능력을 구해라 구한다는 것은 기도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실 10편 105편 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 이 말씀은 너는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우리가 지금 이 재난의 시대에 세상을 아무리 바라보고 세상에 어떤 가장 힘이 있는 권력자 아무리 돈이 많은 재벌가 할지라도 그들을 바라본 데서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God only does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안을 가져오는 공포와 두려움을 가져오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순식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10편 105편 전체의 내용이 보게 되면 기억하라 기억하신다는 단어가 기억이라는 단어가 세 번 나옵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할까요? 무엇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억이란 말은 과거를 말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과거에 내가 너희들에게 행했던 것을 너는 기억하라 그리고 내가 이것을 나는 기억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편 105편에는 여섯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여섯 사람의 이름을 10편 105편에는 기록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10편 105편 구절을 보면 아브라함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삭 이름도 등장합니다 10편 105편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10편 105편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0편 105편 26절은 모세와 아브라함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아브라함을 잠깐 소개합니다 아브라함 100세 때에 그의 부인 사라 90세 때에 아이를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성경은 아브라함 몸이 죽은 줄 알았다 했습니다 사라의 태는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사라의 생리는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상태에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 너는 이것을 기억하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옛날에 그 일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욕사하신 하나님 나는 모세에게 일했던 하나님 나는 너에게 반드시 기적을 행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난 모세는 민족이 홍해바다 앞에 서 있을 때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막혀버렸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의 민족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앞에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곳을 봐도 다 막힌 것 같습니다 내 가정에 내 인생 길을 봐도 막혀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부러지질 때에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편 105편 3절 4절에는 계속해서 강조되는 말씀이 너는 부러지져라 너는 구할지어다 그랬더니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 길이 없는 곳에 기도할 때 부러지질 때 하나님이 순식간에 홍해를 갈라버리시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다를 찢으신 하나님 바다를 두둥하게 내신 하나님 그곳에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될 수 있는 우리 민족의 내일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대민족이 40년 동안 광략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농사를 해서 아니면 그들을 수굴해서 양식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리시고 민족을 40년 동안 그들은 광려에서 먹이시고 살리셨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이 만나를 먹고 영양실조에 걸렸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40년을 걸어도 신발이 헤어지지 않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낮에는 더위와 그리고 밤에는 추위와 싸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세우셔서 더위와 추위를 막아주신 우리 하나님 예수께서 목이 마를 때 반석을 터치시고 반석을 찢으시고 생수를 솟아내게 하신 하나님 마른 사막에 강물같이 흐르는 이 샘물의 축복 인생의 갈증을 만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기억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10편 105편의 내용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게 막이는 그 시대에 내일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성냥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이 사건 속에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유난히 강조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10편 105편 17절과 19절 내용이 보게 되면 요셉이라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장세기 37장 5절을 보게 되면 그 이하의 내용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세된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영어포 두 번 꾸게 됩니다 곡식단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또 한 번은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곡식단이 절한다는 것은 땅에 있는 것들이 절을 합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이 절한다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이 절을 합니다 이 내용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하실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렇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 예수님에 관하여 정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은 이 장세기는 모세가 기록했는데 요셉 상커는 기록한 이 장세기를 가르쳐서 모세는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해와 달과 별이 절하고 곡식단들이 절하는 것 땅의 것들이 절을 하고 하늘의 것들이 절을 하는 것은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빌리포스 2장 10절에 우리 예수님을 가르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토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곡식단들이 절하고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이 꿈은 바로 예수 그리토 꿈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토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런데 이 사람에게 난데없이 환란이 찾아오게 됩니다 꿈을 갖는 순간 환란이 왔습니다 우리 성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수만 믿으면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교회만 나오면 만사 형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계속되는 고난, 계속되는 시련 하는 일마다 계속 막히는 것 같습니다 이 요셉이 어떤 모습으로 이 사람의 애국으로 가게 됩니까? 성경은 놀라운 한 가지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편, 오늘 본문 105편 17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호와께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시며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이냐면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애국으로 들이보내시는데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보내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봅니까? 종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노의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17세 어린 나이에 이 철부지 같은 이 아이는 아버지 야구 밑에서 마치 온실 속에 화초처럼 자랐습니다 세상물증 하나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노의로 팔려가는 요셉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편 105편 18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은 착구에 차고 이 착구가 어떤 것이냐면 그 당시 노예들은 도망을 가기 때문에 발에다가 쇠고랑을 채워 놓습니다 그런데 이 쇠고랑이 발걸음을 내들릴 때 약 50cm 정도까지만 쇠고랑을 사슬로 해서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성경 강자기를 몸에 쇠사슬로 메였으며 쇠로 묶어버렸습니다 온몸이 쇠로 쇠주로 칭칭 감겼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끌려갑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요? 이 사람에게 꿈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다가 내게는 예수한테 꿈을 주셨는데 잘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왜 요셉은 이렇게 비참하게 예고브로 끌려갑니까? 요셉은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내게 이 고난이 왔을까? 갈등합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자꾸만 고난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 가지 비밀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예고브로 보내실 때 종으로 팔려가는 요셉 발은 착구로 차였고 쇠사슬에 온몸이 묶여있는 이 모습으로 끌려가는 그 모습 이 사람이 과연 하늘과 땅에서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이 저를 하며 곡식단이 저를 하는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내용에 관해서 명쾌하게 하실 말씀이 오늘 10편 105편 19절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단련하실 때가 있습니다 단련 훈련입니다 이 단련이라는 의미는 용광로 속에 쇠를 녹이는 그 환란을 말합니다 그런 훈련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내게 이 고난이 와있으니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구보수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리니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기 위하여 온전하게 하시고 구비하게 하시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믿음의 시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하나님께서 애교로 들여보내신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국무총리로 세우시기 위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꿈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시기까지는 요셉은 온실 속의 화초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더구나 가는 땅에 살고 있던 그런 애교로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정치를 모릅니다 경제를 모릅니다 사회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애교문화 전력 전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들여보시는 것이 어디로 들여보냅니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들여가는 것이 보디바리라는 사람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보디바리 누구냐면 애교로 막강한 애교방 바로 제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시비대장 바로 왕의 시비대장입니다 경호대장입니다 경호사령관입니다 이 사람은 막강한 애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으로 먼저 들여보내신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어린 이 소년 요셉을 바로 보디바리 집에 총무일을 맡겼습니다 여기서 뭘 배웁니까? 경제를 배우게 합니다 격리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집안은 모든 드나드는 사람들이 정치가 들입니다 이 사람은 수많은 정치가 들고 만나게 됩니다 정치를 배웁니다 실전으로 바로 집어넣습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경제를 알게 되고 살림살이 어떻게 되며 그리고 이 사람은 정치는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다 배우게 됩니다 이 사람이 또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 과정이 끝났을 때 감옥으로 또 들어가게 됩니다 모함을 받았습니다 억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목적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 사람을 감옥으로 들어갔더니 여기는 애국의 모든 사람들이 직업 상관없이 신분 관계없이 감옥에 떠나듭니다 이곳에서 요셉은 역시 또 이 감옥의 재반 사무일을 맡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 접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애국 문화를 알게 되고 애국 정치를 알게 되며 애국 경제를 알게 됩니다 애국의 사배를 배우게 됩니다 13년 걸렸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때가 요셉이 30세 때에 그는 전격적으로 국무총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현재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은 환란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나를 단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봅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구세주인가? 너무나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아무 저항도 없이 못 박히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흘 만에 무덤의 권세를 찢어버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도망갔던 그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셔서 오늘 선언하시는 첫 마디, 첫 인사가 바로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오늘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 입에서 천마디에 선포되는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이기시고 사망권세를 이기시며 무덤 권세를 이기시는 우리 주님께서 하실 말씀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환란을 만난 이 시대에 재앙의 시대에 재난의 시대를 만난 우리에게 이 땅의 하나님 나는 지금 멘붕입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의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염려하지 마라 하실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7절에 하실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민족은 항상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지키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에 함께하시기를 주의성으로 주원합니다